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야? 4가 되지? 루그 4에 우트 알파 브레일 이걸 티로 놓고 티저히 구할 수 없어 4에 3이 되니까 루그 4에 3 나오나?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? 2였네 루그 4이 2니까 얼마야? 루그 4 2분의 1이요 루그 2에 루그 2에 루그 루그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는 몇이야? 40 빼기 8이니깐 32 남아 안나와 2에 6승에 2에 5승이니깐 3 4 감사합니다.